자 이 그림의 제목은 내가 제일 잘났어 한국인 속에 굉장히 많이 있는 마음인데 제일 수치스러워서 인정 못하는 마음이기도 해요 그런데 아기들 보면 내가 제일 잘났어 이럴 때 귀엽지요? 이렇게 인정을 하면 오히려 그 마음이 수치 안 주고 인정한다면 멋진 마음인데 인정을 못하죠 속에 있는 부끄러워서 인정 못하는 자기 마음 인정이 없어요 내가 제일 잘났어 1 1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